강혜경 강혜경 제보자잖아요 명태균 강혜경씨 미설이요? 사전은 잘 모르겠고 어차피 얼굴 아시잖아요 미래쪽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배로 받으면 말로 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자임에도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그 친구가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는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진실을 명태균에 관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거의 다 진실일 거예요 없는 얘기를 갖다가 만들거나 허위로 그렇게 하는 친구는 아닐 거야 그 친구가 아마 하는 얘기가 거의 진실일 거야 왜냐면은 그 정도는 만들어서 허위배포를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강단은 있는 친구야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 밝히고 있으면 또 이제 또 선물보따리 명태균에서는 아니라고 딱 그 사람이 또 다 지어낸 거다 이렇게 번복치기 뭐야 또 하고 있잖아 근데 강혜경이라는 친구는 아마 진실을 얘기할 거예요 강단이 있어 미래는 좀 어때요? 나쁘지 않아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 가지고 강혜경이라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 세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강혜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라든가 명태균이라든가 또 그 명태균으로 인해서 관계성이나 그런 걸 이렇게 밝혀내는 친구니까 아마 세상에 이슈가 됐잖아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도 어딘가 모르게 빛이 나는 형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빛이 나겠지 나쁘지 않아 그 친구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아리만 여자지 정말 자기 프라이드가 강한 남자인 거야 그 친구는